이번 시간은 DB 구축의 두번째 필드 조회 속성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이론 폴더에 가시면 DB 구축이 있구요. 두번째 섹션에 가셔서 출제 유형 첫번째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동아리랑 그 다음 회원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세번째 보이시는 동아리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현재 일반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조회 탭을 선택하시면 현재는 텍스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시면 동아리 코드가 이렇게 텍스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이 텍스 상자를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구요. 콤보 상자로 바꾸신 다음에 이 콤보 상자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거냐면 동아리 코드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그러면 테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행 온번에 오셔서 작성기를 눌러서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닫기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명 필드를 동아리명 필드를 목록으로 이렇게 콤보 상자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필드는 하나네요. 동아리명 필드 하나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가져오신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열의 개수 가져온 건 하나니까 1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 아 지금 문제를 다시 봐야겠네요. 동아리 코드 필드에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코드에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하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갈게요. 행운번에 가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가셔서 동아리 명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동아리 코드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코드도 가져오셔서요. 첫 번째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동아리 코드도 표시가 되고 동아리 명도 가져오는데 가져오는데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는 동아리 명만 표시하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문구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오신 다음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아리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겠죠. 바뀌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 한번 하시고 동아리 코드에 가시면 이렇게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는데 동아리 코드만 표시가 되고 동아리 명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콤보 상자에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두 개의 필드가 있는데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이 있는데 저장이 되는 거는 첫 번째 필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라고요. 바운드 열을 1로 하시면 되구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져온 데이터는 두 개의 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를 2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면에 동아리 명 필드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 너비를 첫 번째 0을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하시면 0cm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 너비를 0cm로 하게 되면 동아리 코드는 표시가 되지 않고 두 번째 동아리 명만 화면에 표시가 되지만 내가 선택했을 때는 저장되는 건 동아리 코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얘 눌렀을 때 아까는 동아리 코드가 보였지만 콤보 상자에 동아리 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목록 이해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콤보 상자에 있는 값 외에는 다른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 지금 목록 값만 허용해 얘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안 되어 있다면 꼭 얘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조회 속성에 대한 작업을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을 다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에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이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기셔서 문제 동아리 그 바운드 열 열의 개수 열 너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열기에 가셔서 두 번째 출제 유형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대여 테이블에 고객 코드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고객 코드 필드를 선택하셔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탭에 가셔서 우리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나요? 고객 코드가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텍스 상자 대신에 문제의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 선택하실 거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 1번의 작성기를 누르셔서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릅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핸드폰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순서대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가져온 열의 개수부터 바꾸세요. 몇 개 가져왔어요? 세 개 가져왔죠. 3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에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된다. 세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내가 콤보 상자 선택했을 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라고 첫 번째 필드가 저장이 됩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열 너비에 가셔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값을 얼마를 주세요. 0을 주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름과 핸드폰 필드는 각각 2cm, 3cm, 2cm 생략하시면 돼요. 2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3이라고 입력해서 두 번째 필드는 2cm, 세 번째 필드는 3cm 그 다음 목록 너비는 두 열이 잘림없이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 시트 고객에 가셔서 얘를 눌러보시고요. 고객 코드에 가서 목록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고객 명이 표시가 되는데 핸드폰을 보려면 이렇게 움직이셔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목록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두 번째 열이 잘림없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목록 너비에 오셔서 2cm하고 3cm를 더하면 몇 센치예요? 5cm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목록 너비는 두 열이 잘림없이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열너비 두 개를 더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다면 예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목록 값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데이어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 속성 작업하신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닫기 하시고 세 번째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출제 유형 3번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성적 테이블에 등급 필드에 대해서 등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회 탭에 가셔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요. 콤보 상자로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에서 연습하셨던 거는 다 테이블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지금 예제에선 테이블이 아니라 A, B, C, D, F, 갑의 목록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온번 유형에서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갑 목록을 나열하겠습니다. 라고 갑 목록을 선택하시고 아래에다가 이제 행온번에다가는 값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A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줄바꿈을 위해서 세미콜론을 입력하십니다. 두 번째 B, C, D, F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운드 되는 열이 하나니까 열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고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등급 필드를 선택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갑 목록에 A, B, C, D, F 입력하셨던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3번에서는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값 목록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1번 TV 구축의 두 번째 필드 조회 속성 설정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